웬만해선 넘어가기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뭐가 많아? 통행량이 완전히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걸 2차로 2차로로 할 경우에 통행의 효율성, 교통의 소효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가 붙느냐 하면 신호등이 붙는다. 신호기가 붙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뭡니까? 2차선 2차선 하는 게 아니라 2차로 2차로 하는 게 아니라 3차로 2차로 뭐합니까?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출근할 때는 이쪽이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할 때는 또 반대선이니까 여기가 중앙선이 되겠죠. 그래서 2차로 2차로 있는 것을 편도 2차로 있는 것, 그러니까 총 4차로를 그냥 라인 실선으로 꺼버리면 이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이 힘드니까 이걸 중앙선을 가변차로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황색 점선이죠.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하는 건데 중앙분리대나 울타리로 설치한 것 그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중앙선으로 보는 거죠. 우리 해안도로 가서 보면 가운데 울타리가 라인 쪽, 그게 중앙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은 그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봤잖아요.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가 지시는 방향이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가장 왼쪽이니까 이것은 차가 우리가 우측 통행이 원칙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가 중앙선. 그러면 반대편 상호할 때는 여기가 중앙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됐고요. 중앙선은 근데 이건 뭐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함정팔만은 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다음은 차이가 있다면 차, 도, 차로 이 말을 살짝 바꿔치기 해서 나오기는 좋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금 차이가 여전히 있으면서 나오고 있을때ulาร은 다음 소식도 모르겠습니다. 다 디지털 escol은 이상이의 에어치이 어떻게 생각나요? 그러면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쓰기 때문에